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등록임대사업자 쉽게 말하면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변경신고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자진신고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자에게 안내문이 발송됐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영상을 만들지 않았었는데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과태료를 다 면제받는 줄 알았더니 과태료가 나오는 게 있더라 과거에 임대료 5% 증액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물어보셔서 자진신고에 대해서 간략한 절차와 함께 과태료를 면제받는 것과 받지 못하는 것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받을 수 없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고 기간은 2020년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간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신고 대상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 등록과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동시에 한 개인 사업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뭔 소리야 하실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4년짜리 8년짜리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신 분입니다 2018년 7월 16일 이전에는 단기임대와 준공공임대로 나누어져 있고 2018년 7월 17일 이후에는 단기민간임대와 장기일반민간임대로 용어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4가지 용어 중 하나에 해당되시면 신고 대상자입니다 신고 항목은 뭘 신고하라는 거냐라는 건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이후에 지금까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차 계약을 자진 신고하라라는 거고요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가 도입된 2012년 2월 5일 이후에 임대차 계약부터 신고하라라는 겁니다 신고 의무가 도입되기 전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임차인 한 명이 지금까지 전세보증금 변화 없이 쭉 살고 있다면 우리가 묵시적 갱신이 됐다라고 표현하는데 이때는 2019년 2월 27일 이후에 새롭게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은 신고를 하라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시점이 2019년 10월 24일 이후라면 이때는 등록 전 기존 임차인과의 종전 임대차 계약서도 신고하라라는 겁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시점이 작년 10월 24일 이후라면 내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기 전에 지금 살고 있는 임차인과 썼던 임대차 계약서도 신고하라라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런지는 영상 말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준비 서류입니다 자진 신고서, 임대차 계약 신고서, 표준 임대차 계약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표준 임대차 계약서 없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다행히도 이번 자진 신고 기간 동안에는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서도 받아준다고 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고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렌트홈 홈페이지에서 하는 방법 그리고 지자체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 인터넷이 빠르고 편합니다만 인터넷이 숙달치 않은 우리 아버님, 어머님 세대는 자녀분들에게 한번 부탁을 해 보시고요 직접 방문하신다면 임대주택이 있는 해당 시군구청을 가셔야 되고요 가실 때는 신분증 꼭 지참하시고 코로나19 때문에 3월과 4월은 인터넷으로만 접수를 받았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도 직접 지자체 가시면 해주긴 했어요 하지만 원칙은 그러니까 직접 방문하신다면 5월 이후에 방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과태료 면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진 신고를 한 만큼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죠 임대차 계약 신고하지 않은 부분은 천만 원 이하 과태료인데 면제 주겠다라는 거고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것도 천만 원 이하 과태료인데 이것도 면제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만 면제해줘요 나머지는 다 부과합니다 대표적으로 과거에 임대료 5% 증액 제한 룰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되고요 임대 의무 기간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면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체크할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어기면 과태료 부과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별도로 자료 만들어서 제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하시면 다운받아서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자제 신고 기간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때는 철저하게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무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이때는 엄중하게 법을 적용하겠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또 어떤 세금 혜택을 받았다면 그 부분도 다 환수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과거에 임대료 5% 증액 제한 룰을 어겼다 이때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게 있고 그래도 받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이 부분을 설명드릴 텐데 이제 먼저 이렇게 주택임대사업자로 임대주택을 등록하면 세금 혜택 보는 것 중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 8년 임대하면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70% 받는 이게 이제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이 됐던 이 혜택과 그리고 양도소득세 100% 세액 감면 이건 이제 2015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이때만 한시적으로 해줬죠 그래서 이 혜택들은 그 당시에 시행을 할 때 원래부터 그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 중에 임대료 5% 증액 제한 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기게 되면 당연히 이 두 가지 혜택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특법 위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앞서 말씀드렸던 과태료들 있잖아요 다 민특법입니다 그 민특법 위반으로 과태료 나오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런 혜택들은 조세특례 제한법에 있거든요 그래서 조특법 위반으로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 임대료 5% 증액 제한 룰을 어겼다 하더라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게 있습니다 표에 보시는 것처럼 거주주택 비과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종부세 합산 배제 1주택 거주요건 제외 소득세 세액 감면 이렇게 다섯 가지 세제 혜택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 중에 임대료 5% 증액 제한 룰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건이 작년 2019년 2월 12일에 새롭게 추가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2019년 2월 12일 이전에 위반한 것들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롭게 계약을 체결한다면 이때부터는 임대료 5% 증액 제한 룰을 지켜야 되고요 이때 위반했을 때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2019년 2월 12일 그 이전에 임대료 5% 증액 제한 룰을 어겼다면 민특법 위반으로 과태료는 나오겠지만 이러한 다섯 가지 세제 혜택은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번 조특법에 나와 있던 장기 보유 특별공제나 양도세 100% 세액 감면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세제 혜택 그리고 기타 주택 임대 사업자로 인한 세제 혜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기존에 올려놓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 영상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앞서 제가 영상 말미에 설명을 드리겠다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림으로 설명을 드려보면 주택 임대 사업자로 인한 임대 주택을 2019년 10월 23일 날 등록을 했는데 그 주택에 2017년 10월 26일 날 전세 4억으로 계약한 세입자가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세입자의 임대 만기인 2019년 10월 26일 날 과연 전세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이때는 전세 5억이든 6억이든 7억이든 마음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받은 전세 보증금이 최초 임대료가 됩니다 만약에 이때 전세 5억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5억이 최초 임대료로 기준이 돼서 그 다음 계약을 할 때 그 5억의 5% 이상을 올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주택 임대 사업자로 인한 임대 주택을 2019년 10월 24일 날 등록을 했는데 똑같은 조건으로 그 주택에 2017년 10월 26일 날 전세 4억으로 계약한 세입자가 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세입자가 임대 만기인 2019년 10월 26일 날 과연 집주인은 전세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이때는 마음껏 받지 못하고 기존에 계약을 했던 그 4억 4억의 5% 이상을 올리지 못하니까 최대 4억 2천만 원까지만 전세 계약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두 사례의 핵심 내용은 임대료 5% 증액 제한의 기준이 되는 최초 임대료의 시점 차이입니다 2019년 10월 23일 이전에 임대 주택을 등록했다면 내가 등록하고 나서 계약한 임대차 계약이 최초 임대료가 되지만 2019년 10월 24일 이후에 임대 주택을 등록했다면 내가 등록하기 전 기존 임차인과의 종전 임대차 계약이 최초 임대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번 신고 항목 세 번째에서 임대 주택을 2019년 10월 24일 이후에 등록했다면 등록하기 전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서도 신고를 하라 라고 했던 겁니다 이렇게 임대 주택을 언제 등록했나에 따라서 최초 임대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의 임대 주택 등록 일자를 확인하시고 실수 없도록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